안녕하세요. 쏘영이예요. 오늘은 통연어와 바다포도를 먹어볼거에요. 구독,좋아요 부탁해요 연어 엄청 크죠? 지금 너무 배고픈데 맛있을거같아 일단 두꺼운 부분부터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를 찍어볼께요 마요네즈를 찍어볼께요 마요네즈를 찍어볼께요 마요네즈를 찍어볼께요 마요네즈를 찍어볼께요 연어 진짜 엄청 부드럽다 맛있어 탕후루 바다포도는 역시 제 입맛이에요 연어하고 바다포도하고 너무 잘어울려요 와사비하고 간장소스 와사비가 너무 많이 잘 많이 지켰어요 와사비가 너무 잘어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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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조금 다른 양념되어있는 마요네즈 마요네즈 둘이 같이 먹으니까 별다른 소스를 찍지 않아도 바다포도의 짠맛이 연어에 간을 딱 맞춰줘요 같이 먹어볼게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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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에도 찍어먹어볼게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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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양도 먹어볼까 ½ Yoda 마요네즈 마요네즙 serait담 divers이 zodiac 바다포도하고 마요네즈는 별로예요 이럴때 입가심으로 하나씩 배에서 꼬르륵 양파를 준비했습니다 바다포도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의 맛은 너무 좋아요 바다포도는 먼저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다포도가 좀 더 맛있어요 확실히 연어하고 양파하고 되게 잘어울리는것 같아요 양파에 다 연어를 한번 써볼게요 파도파도 올릴까? 이렇게 쌌어요 단면이 이렇게 생겼고 윗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궁금하다 그 어떤 초밥보다 이게 최고예요 이거 장사에서 팔면 잘되겠다 양파 위에 연어를 올리고 바다포도 올리고 마요네즈 추천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어하고 바다포도를 먹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배고팠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